부륜산이 병풍처럼 펼쳐진 마을 북일명. 마을 일대가 황금빛으로 물들면 길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아침 오랜만에 해를 한번 맞이하러 갈 거예요. 아침에 아직도 이슬이 많은 것 같아요. 시원하네, 시원한 느낌. 최고야, 최고야. 최고지? 동이 트기 전 부부는 맨발에 산책을 나섭니다. 부부가 가꾸는 만평의 차밭이 산책 코스. 정돈되지 않은 수풀 속에서 산자락의 고요를 느껴봅니다. 오래된 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풀밭이 정말 부드러워요, 풀이. 그냥 흙길보다 이런 풀밭길이 훨씬 더 부드럽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돌은 괜찮아요, 지압도 되고. 크게 뾰족하지 않아서. 풀밭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본 게 얼마 만인가요? 흙을 직접 밟아보는 것은 기분 좋은 행복감을 준답니다. 그렇게 15분을 걸어 올라가면 부부만 알고 있는 비밀의 장소가 나타나죠. 기울여 가지고. 야호!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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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몽촌 풍경, 그거 다 이러잖아요. 중간중간 산이 있고, 너른 들이 있고, 아주 평화로워요. 땅끝에서 따뜻한 햇살이 온 세상을 깨우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선물처럼 하루라는 삶이 주어집니다. 생의 기운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부부가 꼭 들르는 곳이 있답니다. 부부만 아는 비밀길고,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엔 부부의 피서지였다죠. 이곳에 올 때마다 승근 씨는 조용히 아내에게 마음을 표현한답니다. 제가, 진짜. 선희, 벅선희 하더니 발도 빨리디, 여보. 빨리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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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또 발을 한번 또 시켜봐줄까요? 발시구. 발시구나. 어머니, 남편은 너무 날씬하고 예쁜 발인데. 그런데 여기 의자가 4개였었거든요. 엊그저께 비에 하나만 남편이 찾아놓고 세 개는 어디로 다 흘러갔어요.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마 동네 쪽으로 갔는가.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요. 땅끝마을. 도륜산에서 흐르는 청량한 물소리를 따라 땅끝 바다로 갑니다. 땅이 끝나는 곳이자 다시 바다가 시작되는 곳.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죠. 부부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 시원해. 어서 와. 어머나. 어머나. 짜증나요. 자네 무거우니까 조심해. 정말 좋은데요. 바람이 좋네. 정반대의 두 사람이 연을 맺는 것이 부부라고 했던가요. 막둥이고요. 저는 제일 큰 딸이에요. 장녀세요? 장녀죠. 저희 가족들 다 해남에서 같이 살아요. 형제관들도 다 같이 살고. 시작과 끝이 만나셨네요. 그럼요.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이 해남 땅끝에서 만난 건 30여 년 전. 그렇게 두륜산 아래 황무지였던 만평의 땅을 사 함께 집을 짓고 부지런히 차 나무를 일구었습니다. 땅끝이 좋아서 그 세월이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부부의 차밭 끝자락에 자리 잡은 산골 마을에 가장 가까운 이웃. Database과 함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생일. 야, 좀 일하시고. 몇 마리요? 10마리. 많구만. 박장은 옮겨야 돼. 박장이 좀 쳐야 되겠구만. 이웃분이세요? 네, 저희 이웃집.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깊은 곳에 사시네요. 아, 그래요? 별로 깊지도 않은데. 가지고추 그거 맛있어. 따서 마시고 먹어봐. 나 이거 이따 집에 가서. 여보, 이거 선생님. 내 거? 떴다 봐. 감사합니다. 아, 뭐 이쁘다. 여보, 여보. 나 이거 가지고추는 처음 봤는데. 이게 맛이, 맛은 맵지는 않은데. 예쁘네. 그 집사람이 이걸 좋아해서. 오! 이렇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먹으라고? 응. 맛보라 했더니 이웃집 텃밭을 다 먹을 기세네요. 와서 먹으면 줘도 고맙죠. 그러네요?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사는데.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가지고추도 몇 개 따봅니다. 수확했으니 맛도 봐야겠죠? 방금 딴 싱싱한 채소는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묵은 녹차는 버리지 않고 누룽지 끓일 때 넣습니다. 그러면 차 향이 은근하게 퍼지면서 풍미 넘치는 녹차 누룽지가 된다는군요. 햇빛을 받아 빛깔이 고운 가지고 주는 아삭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일풍. 오늘도 소중하게 이어가는 인연. 사실 조승원 씨는 퇴직 후 꼭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었다는군요. 사람들이 해남을 땅끝이라고 그래요. 육지의 시작이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이곳이 나의 노년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내가 이곳으로 와야 되겠다. 땅끝이 내려다 보이는 돌윤산 아래 자리 잡은 부부의 차밭입니다. 차밭은 첫 잎을 따는 봄이 가장 분주하지만 가을의 길목 지금도 일이 많답니다. 차꽃은 보통 8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10월의 절정을 이룹니다. 가을이면 꽃과 열매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차나무를 실화상 봉수라 부른다죠. 꽃이 진자리에 올 봄에 열매가 맺어가면서 벌써 가을 되니까 열매가 잘 여물고 있네요. 1년이면 3번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4월에 5월 이렇게 첫 물차 수확이 가능하고 또 6월 이렇게 해서 두 물차 수확이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세 물차 수확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럴 때 녹차리랑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녹차리랑? 응.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났네. 일할 때 신이 나야 돼요. 어깨춤이. 덩실덩실 어깨춤이. 그래야 뭐든 재미가 나지. 특별히 가꾸지 않아도 산과 바람이 키워낸 두륜산의 차. 찻잎이 꽤 자랐지만 떡차를 만들기 위해 기다렸답니다. 보통 마른 솥에서 덮어내는 차와 달리 떡차는 증기로 빠르게 찻잎을 쪄냅니다. 자, 떡차를 만들어 봅시다. 빠른 시간 안에 쪄내기 때문에 덮은 찻잎보다는 조금 더 순한 맛을 낸다는데요. 그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갑니다. 오, 맛있는데. 차 냄새가 나는데. 우와. 떡차는 떡처럼 쪄서 만든다 해 이름부터는 자랍니다. 쪄서 파서 떡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햇볕에 바루를 시키면 아주 맛있는 옛날 떡차가 만들어져요. 한 놈씩 놈이 오른 소리 청청한 과부가 기둥을 잡고서 논다. 에이양에이양에이양에이양. 안에 방아타령 한 소절의 금새 떡차를 적당한 크기로 빚어냅니다. 그리고 최소 3년을 발효시키면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는 떡차가 완성된답니다. 이번엔 승미 씨가 딴 차나무 열매로 차 씨앗 효소를 만들어 볼 참입니다. 차나무 열매와 설탕을 1대1 비율로 잘 섞은 후 숙성시키는데요. 숙성 기간에 열매 속에 있는 차 씨앗의 진액이 다 빠져나와 특별한 맛을 낸다는군요. 한 달 되면 이 차 씨앗이 다 떠올라요 위로. 그러면 차 씨앗은 꺼내고 이 액체만 한 3년을 이렇게. 3년을 숙성시킨 씨앗 효소를 얼음잔에 넣은 후 탄산소를 채우면 색다른 효소 음료가 완성됩니다. 거기에 만드니의 정성이 더해졌으니 맛이 있을 수밖에요. 일한 뒤에 마시는 거라 더 상쾌합니다. 땅끝에서 누리는 행복이 이런 거겠죠. 땅의 끝이 바다로 열리는 시간. 하루 두 번 물이 빠지면 섬으로 갈 수 있는 신비의 바닷길. 땅끝에서 더 땅끝으로 들어가 봅니다. 승미 씨의 소리에 부부는 하루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땅끝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노을은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하겠죠. 참 고마운 일입니다. 언제나 내 곁엔 EBS 땅끝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노을은 내일입니다. 땅끝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노을은 내일입니다. 땅끝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노을은 내일입니다.